네 이제 숨장인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슈퍼매시브 플레이즈의 브레이브 선수와 진행을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 마지막 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브 선수가 에이스를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결정을 내리셨나요? 정말 인연한 라운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에서 왜 이렇게 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더 공격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엔트리가 되었습니다 러스 B'de BMA는 엔트리가 되었습니다 엔트리가 되었습니다 이즈의 러스 왼트는 미드에 보니깐 미드올트와 아침됨, 미드올트와 아침됨, 미드올트와 아침됨 이 상황은, 이제는 이 상황이 확실해졌습니다. 러스 선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드를 잡고 있는 동안, 뭔가 좀 공격적으로 해야지, 저희가 다시 우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다보니까, 팀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풀리고 해서, 그냥 그 흐름을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흐름을 굉장히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스플릿에서 전반 끝나고는 6대6 상황이었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후반에 흐름을 다시 확실히 가져올 수 있었나요? What was the mentality of the opponent's had?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가 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실 때 같은 기회가 되었나요? 백일에서, 저희는, 저희는 6대6 상황에서 갚아졌습니다. 스플릿에서, 저희는 6대6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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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굉장히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x6이 굉장히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잘 풀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플릿에서 공격으로 6라운드를 챙길 수 있었다는 건 저희한테는 굉장히 잘한 전반전이었다. 그 정도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해서 6대6이었지만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전반전에서 공격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생각하고 후반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번 매치 첫 번째 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헤이븐에서 슈퍼맨시퍼블레이즈가 선택한 맵이었는데 저희가 결국에는 연장전으로 가면서 또 이번 베를린에서 두 번째 밖에 안 되는 연장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헤이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성은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이게 연장전에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그에서 연장 담은 회사와서 연장전을 해버렸ats요. 이런 의미에서 연장전에서 연장을 보면서 연장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런 세트업들도 없었죠. 이 세트업들이 많이 없었죠. 일렛이 스플릿이 없었고, 100%씩을 받았죠. 사실은 이것도 스플릿과 마찬가지로 저희 팀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이븐에서는 스플릿에 비해서 저희 팀 내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흐트러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세트 플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좀 더 아슬아슬한 경기가 되면서 저희가 결국엔 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맵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브리즈에 가면서는 오히려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기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사실 다른 팀들이 혹시 브리즈를 여전히 이렇게 오픈을 해줄까요? 이런 경기를 봤는데 브리즈에, özellikle Viper setup'ndan da bahsetmek gerekirse ne kadar kuvvetli olduğunu gördük, hem setup'tan bahsedebilir misin? hem de sence takımlar size karşı 브리즈 oynarken 2번씩 düşünmek ister misin? 브리즈는 약간 üstüne düştük. 브리즈 메인 맵에 yakın gibi oluyor. 브리즈에 많이 çalışıyoruz. 브리즈에 많이 çalışıyoruz. 브리즈는 2번씩, özellikle 파워라와 밴은 트은자 배에 %100 2번씩 두시면 됩니다. 아마 A'd도도 오인이잠. A'd도도 dikkat했습니다. 브리즈는 2번씩 두시면 됩니다. 다른 팀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희 상대로 만약에 브리즈를 선택을 하거나 오픈을 해준다면. 저희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제가 B 사이트에 있으면 절대 거의 들어오시지 못하실 거고 다른 팀들이. 또 제가 A 세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브리즈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다른 팀들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 다시 한 번, 또다시 한 번 어샌드와 리매치가 생성이 되었는데. 물론 어샌드도 오늘 경기 보면서 맵도 고민이 많고 할 텐데. 슈퍼맥시브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 번. 혹시나 이번 경기 보면서 결승하실 수 있도록 해봐야죠. 어느 경기 이상을 공유하고 있는 수준을 시킵니다. 오늘 경기와 함께 경기를 추천드립니다. 내일 경기와 함께 경기를 바라며는 굉장히 전부 일렴eking esto. 오늘만으로는 오픈과 같은 경기와 함께 경기 때문이지. 하지만 경기와 함께 경기와 함께 경기를 바라며 Rücktrick, 또한 경기와 함께 경기와 함께 경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듀싱은 아직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저희 팀한테는 여전히 팀 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나중에는 좋았지만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저희가 깔끔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더 좋은 경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센드 지난번 경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A조의 약간 특별한 상황이 EMEA 유럽 쪽 지역이 두 팀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같은 팀, 같은 지역에서 올라온 팀과 경기를 치뤄해야 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저희 이런 대회, 베를린 같은 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의 팀과 매치를 하고 스크림도 해보고 또 무대에서 매치도 직접 해야 되는데 이런 다른 지역과 겨뤄보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프랑스 팀에서 저희 팀의 팀을 드라eb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프랑스 팀과 더 게임을 먹방을 해도 과연 우리 팀의 팀이 anchor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스크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의 팀들과 많이 연습을 했었고 무대에서도 페이퍼렉스 팀과 경기를 치웠었는데 꼭 스크림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도 다른 팀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스타일에 따라서 저희가 항상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스크림이나 대회 기회가 없다 해도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브레이브와 승자 인터뷰였습니다